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요즘 해변을 나가보면 바닷물이 아직은 많이 차가울텐데 벌써부터 해수욕을 즐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보면 본격적인 여름이 멀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뜨거운 여름 하면 생각나는 게 하나 있죠. 바로 더위를 한방에 해결해주는 시원한 맥주입니다. 퇴근하고 마시는 시원한 맥주 한잔은 정말 꿀맛 같은데요. 오늘은 맥주를 더 맛있게 만들어주는 맥주 거품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맥주 거품기는 이전에도 여러 번 구매를 했었는데요. 일본 제품은 사용법도 복잡하고 관리도 쉽지 않아서 도저히 사용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맥주 한잔 하려다가 일거리만 쌓이는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사이즈가 맞지 않는 제품들도 있어서 맥주 거품기는 다 포기하고 집에서 직접 맥주를 만드는 법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건 완전히 다른 레벨이더라고요. 이 와중에 샤오미 생태계에서 다행히 좋은 맥주 거품기가 나왔습니다. 캔맥주를 위한 거품기와 병맥주를 위한 거품기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저는 어떤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모두 구매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건 뭐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우선 캔맥주 거품기부터 살펴보면 설명서와 거품기가 들어있습니다. 구성은 아주 심플하죠. 설명서는 별로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제품은 새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제가 참지 못하고 여러 번 사용을 했습니다. 블랙과 골드의 조화로 이루어진 디자인은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금색 부분은 도색이라 몇 번 사용하면 다 벗겨지겠지만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소재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구성이 엄청 좋아 보이진 않고요. 그냥 장난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병맥주 거품기를 살펴볼까요? 설명서와 거품기가 들어있고요. 가격이 조금 더 비싸서 그런지 파우치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가지고 다니면서 열심히 맥주를 마시라는 뜻이겠죠? 병맥주 거품기는 블랙과 실버의 조화로 이루어진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고급 와인을 위한 제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제품의 가장 좋은 점은 바로 휴대성입니다. 가볍고 사이즈도 작아서 맥주와 함께하는 자리라면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샤오미는 충전 제품들도 잘 만들던데 왜 이 제품은 배터리가 들어가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 아쉽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리가 너무 쉬운데요. 두 제품 모두 상부와 하부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사용한 다음에는 아랫부분만 가볍게 물로 씻어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뭐 관리라고 할 게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는 상부에 넣으면 되는데요. AAA 사이즈의 작은 배터리가 두 개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용법이 너무 쉽습니다. 캔맥주 거품기부터 살펴보면 양쪽에 금색 버튼이 두 개 보이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면 쉽게 분리가 되고요. 조립을 할 때도 버튼을 누르고 그대로 조립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캔맥주에 부착할 때에는 상단에 있는 레버를 앞으로 살짝 눌러서 캔맥주와 결합해주면 됩니다. 앞에 주둥이라고 해야 하나요? 맥주가 나오는 부분이 살짝 튀어나와 있어서 컵에 맥주를 따르면 맥주가 아주 조신하고 차분하게 나옵니다. 맥주를 컵에 70% 정도 따라주고 상단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초음파가 20초 동안 발생이 되면서 아주 부드러운 크림 거품을 만들어줍니다. 병맥주 거품기는 사용하기가 더 쉬운데요. 상부를 가볍게 위로 당기면 분리가 되고요. 디테일이라고 하죠. 위쪽에 이런 고무 부분이 있어서 맥주가 아주 소프트하게 따라집니다. 맥주를 컵에 70% 정도 채우고 옆면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크림 거품을 채워주면 되는데요. 버튼을 누르면 20초 정도 작동이 되고 자동으로 멈추기 때문에 굳이 다시 버튼을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 맥주 거품은 사실 진짜 별론데요. 크림 거품은 뭐랄까 맥주를 부드럽게 만들어준다고 할까요? 분명히 같은 맥주인데 맥주 맛이 다른 느낌이고요. 부드러운 거품을 먹는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캣맥주를 그냥 그대로 마셨다면 지금은 컵에 잘 따라서 마시기 때문에 뭔가 좀 갖추고 마시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과음을 하면 절대 안되겠죠?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 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 가성비 좋은 제주 가성비 좋은 제주